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은 문자 탐색 알고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특징은 패턴의 오른쪽부터 비교를 한다는 게 특징이고 텍스트 문자를 모두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탐색 성능이 괜찮은 알고리즘 중의 하나입니다. 문자열 패턴과 문자열을 비교할 때 이 패턴이라는 것은 찾고자 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패턴과 문자열을 비교할 때 문자열의 가장 뒷부분 위치를 비교하고 다르면 일정 길이만큼 이동하여 비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착한 전미부흐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는 나쁜 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은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이 있고 착한 전미부흐동 방식이 있다. 두 개의 방식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워더 프로세스에서는 검색 기능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같이 문자를 탐색하는 알고리즘 중에 카프라빈 검색 알고리즘과 크누스 모리스 프렛 즉 KMP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함께 공부해 두시면 문자열 검색 알고리즘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실 게 두 개 중에 나쁜 문자, 나쁜 문자 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보이어 무어 알고리즘은 텍스트, 찾고자 하는 텍스트 문자의 오른쪽부터 비교를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은 본문의 문자열과 패턴의 문자열이 불일치하도록 하는 바로 그 문자를 찾는 게 바로 나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은 흐름이 나쁜 문자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패턴의 나쁜 문자와 본문 문자열의 나쁜 문자 위치를 일치하도록 패턴을 이동시키는 것이 나쁜 문자 이동 방식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찾고자 하는 패턴의 진행 순서입니다. 원본 문자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의 문자를 BBAC, BBAC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쁜 문자는 나쁜 문자는 불일치하는 문자 즉, 본문의 문자열과 패턴이 불일치하도록 만드는 문자 오른쪽부터 찾아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에 불일치하도록 만든 문자 하나를 찾았죠. 그죠? 이 문자를 먼저 찾습니다. 문자열에서 나쁜 문자를 찾고 이 나쁜 문자가 패턴에 어디에 있는지를 또 찾습니다. 동일한 게 두 개 있죠? 동일한 게 두 개 있는 경우는 오른쪽 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이 나쁜 문자와 일치시키도록 쉬프트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시키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2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또 나쁜 문자를 찾습니다. 불일치하는 나쁜 문자를 찾고 오른쪽부터 찾는다고 했죠? 찾고 또 일치하는 것을 찾습니다. 또 쉬프트 시킵니다. 그죠? 일치시키게 쉬프트 시키죠? 또 나쁜 문자를 찾습니다. 일치하도록 또 쉬프트 시킵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나쁜 문자 이동 방식입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스 1번에서 프로세스 1번에서 문자열에서 나쁜 문자를 조사합니다. B를 발견했죠? 패턴에서 B와 일치하는 문자를 조사합니다. 문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오른쪽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2번에서도 나쁜 문자가 일치하도록 패턴을 이동하고 또 다시 이제 나쁜 문자를 또 발견하죠. 발견한 다음에 또 일치시키는 것을 찾고 그게 3번과 4번으로 계속 반복되게 이어지는 것이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문자 이동 방식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해를 보시는 것처럼 불일치하는 일치일치 여기가 불일치죠? 불일치하는 나쁜 문자를 찾았는데 이것과 일치하는 패턴에서의 문자를 찾으니까 그 위치가 위치가 뒤쪽이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동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게 보위 업무 알고리즘의 핵심인데 이러면 이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전미부 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전미부 이동 방식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패턴과 문자일이 일치하는 것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불일치를 만날 때까지 찾습니다. 이때 두 개가 일치하죠? 이 일치하는 이 부분을 착한 전미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착한 전미부를 먼저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패턴에서 이 착한 전미부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찾습니다. 있으면 그 일치하는 것을 착한 전미부와 맞춰서 오른쪽으로 시프트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 번만에 문자일을 찾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해서 이동시키면서 찾는 게 바로 착한 전미부 이동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보면 패턴의 오른쪽 부분과 일치하는 착한 전미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일치 여부를 조사하되 불일치 문자를 만날 때까지 불일치 문자를 만날 때까지가 착한 전미부가 된다는 거고요. 패턴에서 착한 전미부와 일치하는 문장으로 패턴을 착한 전미부와 일치시키게끔 이동시키는 게 그 다음 프로세스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1번 2번을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된다는 거고 착한 전미부 이동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턴 문자일에서 착한 전미부와 일치하는 문자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즉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착한 전미부를 이렇게 찾았는데 찾았는데 지금처럼 이 전체 패턴에서 전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착한 전미부와 일치하는 문자일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게 만약에 BA라고 하면 찾을 수 없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패턴에서 착한 전미부와 일치하는 부분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불일치하는 경우는 불일치하는 경우는 착한 전미부의 문자일을 왼쪽에서 하나씩 줄여갑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전미부가 발견된 게 A, B, C, A 만약에 4개가 착한 전미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때 패턴도 이렇게 해서 전미부가 맞아졌겠죠. 이 앞부분에서 이제 서치를 하게 될 텐데 이 앞부분에서 A, B, C, A를 찾지 못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문자를 왼쪽부터 하나 줄여갑니다. A를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B, C, A가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찾습니다. 없으면 또 B를 버립니다. C, A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려나가서 찾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그 위치만큼을 맞춰서 이렇게 셋업을 해주는 그 시프트를 시켜서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불일치의 경우는 패턴의 길이만큼을 전체를 이동해서 자리를 잡는다.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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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